다음 주에 만나요. 자, 왜요? 레이, 이제 어디로 가? 운명이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자, 어? 그래, 운명. 다혜야!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때 되면 들어오겠죠. 지금 그런 한가운 말이 나와? 도대체 뭐야? 사내 녀석이 어떻게 다혜보다도 거림거리가 느려! 어떻게 눈앞에서 다혜를 놓칠 수가 있어! 아유, 걔가 무술이 몇 따니유. 애초에 내가 가르쳐주긴 했지만은 아이고, 청추러람이야. 운동신경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가지고 말이야.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지? 내가 뭘 알아? 그 녀석은 누구야? 대체 어떤 놈이냐고!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제발 고정해, 누나. 그러다 쓰러지겠어. 나도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보긴 했는데 그때마다 입 꽉 따물고 아닌 척 하더라고.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긴 맞는 것 같아. 정말 그게 할 소리야? 아니, 나는... 나도... 나도 그냥 여기 정황이 좀 없어가지고... 찾아와! 당장 찾아와! 오늘 내로 찾아오지 않으면 너하고 너하고도 끝장이야! 내가 무슨 소로 찾아! 수정신고를 해도 전북을 샅샅이 뒤지다! 니가 책임져! 아이고, 누가... 아니, 무슨 일이냐? 어떻게 된 일이냐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너무 걱정하지 마라. 돌아오겠지. 고마워요, 오빠. 생각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오늘 일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면 좋겠어요.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냥 잊어주시면 좋겠네요. 그럼 갈게요. 누나! 우리... 이제 어떻게 해? 그러게... 그러게 무작정 도망치면 어떡하냐? 그럼 어떡해! 그대로 가면 오빠랑 영영 헤어지고... 오빠... 오빠! 지금 나 원망하는 거야? 아니, 아니야! 야, 내가 그럴 리가 있냐? 너무 고마워서... 미안을 하라고... 미안하단 말! 이제 그만해! 다 됐어, 그렇게... 미안하다, 내가... 또! 배고프다. 난 도미에 먹을래, 도미에! 새우튀김 투 먹자, 오빠! 저... 저기... 왜? 도미에 싫어? 그럼 모둠회로 할까? 너... 돈... 있냐? 어? 아, 내가... 내가 갑자기 나오는 통에 그 전에 작은 사정이 좀 좋지가 않아서... 나도... 돈이 없는데? 카드도 없냐? 응! 왜? 오빠도 먹어! 너 많이 먹어! 나 배 안 고파! 그러지 말고, 먹어! 아! 왜? 너 얼굴에 뭐 묻었어? 오빠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, 어? 도미에 한꺼번에 열 접수 사줄게! 좋아! 기재할게! 새우튀김도 사줘야 돼! 자! 유대! 살아간다! 우리 아기도 살아간다! 김강호! 살아간다! 우리 아기도! 살아간다! 따라해! 우리 아기도! 살아간다! 좋아! 김강호! 멋지다! 최고다! 넌 내가 그렇게 좋냐? 응! 너무너무 좋아!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전부 다 좋아! 발가락은 냄새나지... 냄새나도 살아간다! 냄새나도 살아간다! 냄새나도 살아간다! 어디 다녀오세요? 저녁은요? 오가야지. 오늘 누구 생일이었어요? 어? 아니 고추장 불비원 누구 줄라고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강호 들어왔어? 아직이요 참나 어리집이나 속색이는 놈 하나씩 꼭 있다고 하더만 예? 아니야 아 참 그 저 강호 친구 중에 어디 유학 가는 놈 있어? 유학이요? 못 들었는데 아 참 한심한 놈이다 참 어 아니 나한테 10만원만 입금해주면 내가 바로 차 또 바꿨어? 아우 자식 야 무리했다 야 아 그럼 할 수 없지 뭐 아니야 야 인마 내가 미안하지 그래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친구들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오빠 왜 왜 왜 야 힘드니까 앉아서 기다리라니까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오빠 오빠 응 아름다운